아마존. 완전 쿠팡이야, 요즘. 그리고 난 생일파티에 있어서 밥 먹기 싫을 때 밥반찬으로 최고야, 이거. 감빵하고 잡채 완성이에요. 아우, 제이는 잘하네. 오늘 새벽 배송으로 온 아마존. 완전 쿠팡이야, 요즘. 어, 완전 쿠팡이야, 쿠팡. 한번 열어보자. 배달 온 거는 나의 생리대. 아마존에서 급하게 주문을 했고, 이거는 16개짜리, 4개 들어있는 거, 56개짜리. 이 생리대는 한국에서 만든 제품이라, 이것이면 메이드 인 코리아. 이 제품 쓰고 난 뒤로는 계속 이걸로 쓰고 있어요. 얼마 전에 패드도 주문을 했었는데, 이번엔 레귤러 사이드로 주문을 했고, 그다음에 하나 더 주문한 거는 코스 Rx에서 나온 나이아신 아마이드 15세러. 이거 하나 주문해봤어요. 진짜 요즘 저희 군대는 새벽 배송도 되고, 원데이 배송도 되는 제품들이 엄청 많아진 것 같아요. 오늘 제이 친구 생일 파티 있어가지고, 오늘 널프 간이지? 널프 간 생일 파티 있어서, 지금 나가요. 생일 선물이라 널프 간 챙겨서. 아휴, 비가 엄청 와. 비 다 맞았다. 제 반대쪽. 들어가. 저의 생일 파티 드랍하고, 정보러 왔어요. 아보카도 99센트 두 개. 바나나 파운드에 49센트. 그리고 이거 애들이 이렇게 잘 먹어가지고, 이것도 사갈게요. 몇 개 없네. 딸기랑 초코맛. 계란이 톡 떨어져서 온 거라, 계란 사가지고 갈게요. 18개짜리 7불 99. 계란 일단 3개 담고, 다른 거 보러 갈게요. 마요네즈도 다 떨어져서, 올리브 말고, 아보카도. 이거 지금 원래는 6불 사고인데, 세일해서 4불 99. 이거 하나 살게요. 그리고 참치캔도 하나에 1불. 이거 6개 이렇게 살게요. 그리고 이 고추참치랑 야채참치 만나는, 이 타이칠리. 지금 하나에 1불 세일하고 있어서, 10개 이렇게 사갈게요. 밥 먹기 싫을 때, 밥반찬으로 미칠 거예요. 그리고 우유 4불 99. 사고, 그리고 남편이, 화이트 와인 하나 사오라고 해서 시원한 거. 오드릿지 샬도네이. 지금 12.99. 1.5L짜리. 이렇게. 간단하게 이렇게만 장 봐서 계산하러 가볼게요. 오늘 총 장 공간이 76.24 나왔어요. 오늘 저녁은, 간단한 방향으로 당면 불리고, 잡채. 그래서 잡채 덮밥. 해서 먹으려고요. 이렇게. 한 대 다 같이 볶아버리고. 맛이온 고기가 어때? 이거 한 장고기? 이렇게? 이렇게. 후추. 향기 좀 더 조금. 여기 있으면, 방면을 이렇게 다 같이 볶아보았어요. 소스도. 소스도 그냥 같이. 마요. 잠시만요. 뜨거움을 길려놓은, 방면. 간장 원팬으로 겉절완성 갈아주면 간장 자체는 한 번 더 벗고 먼저 뜨거운 물에 불은 다음에 저희가 같이 벗겨주면 간장으로 재채를 완성해요 다음으로 회사랑 같이 먹으려고요 일단은 양념이...어우 양념 너무 많다 그냥 좀 벗겨내야겠다 있는게 좋아? 너무 쎌텐데 다시 한번 뒤져볼게요 맛있는 냄새 근데 양념이 엄청 많다 오늘 저녁은 웜팬, 잡채, 파김치에서 이렇게 먹어볼게요 얘들아 밥 먹자 잡채 어때? 잘 됐어? 응, 간이 됐지 간 됐어? 아! 어 조심해 잘 먹겠습니다 뜨거우니까 천천히 잘 먹겠습니다 팽이버섯 있었는데? 팽이버섯 있는데 팽이버섯 있는데 웜팬 박채 하여튼 이런 식으로 엄청 많이 나왔는데 한 번에 한 번 잡아줘 파김치 맛있어? 아주 매워? 매운 부분인데 매콤 새콤? 새콤 맛이 없네 아니, 액젓에 그게 파김치 그 삼계 밖에 맛있어 안 비리고 소스 맛있어 한 번만 더 먹고 우리 잡채가 하는 거 다 안고 끝이야 이렇게 먹으면 돼 좋아하게만 먹으면 잡채 잡채? 잡채? 음 어 인생 인생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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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좋은 하루 되세요,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마모카 이 산촌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산촌 플러스 맛을 선물 받았습니다. 밥 먹으러 텍사스 로드하우스 왔어요. 가자. 들어가자. 모르겠다. 봐봐. 벌써 빵부터 먼저 줬어. 메뉴를 빵 먹고 있어도 돼요. 식잔빵이랑 치닭. 샐러드. 이거는 스테이크 시키고 나온 사이드 둘 중에 하나. 샐러드로 하나 하고, 하나는 베이크 포테이토 있지? 사이드, 샐러드. 응, 너의 것도 나왔어. 샐러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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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리바이스테이크 16가온스. 맞지? 제일 큰 거. 그거 시켰고, 그 다음에 사이드로 베이크 포테이토. 그리고 이것도 따로 사이드로 해서 하나 시키고, 애들은 키즈 메뉴로 하나씩 스테이크. 잘 썰어서 먹어요. 샐러드. ым스는 조Holderi도 blessings Holy Cat for Sy dramas. 샐러드. 샐러드에 저희는 조 куда 전 mês 2018 샐러드 우리 근처로 move. 샐러드 보라. 샐러드 걸 길어 feeling 화보는거. 화 эт sme 백 proportionоп Wen & 굿 Juliauca.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.